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회당 문화축제의 주요 행사, 독도아리랑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개최된 제21회 독도아리랑콘서트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남항권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과 울릉도민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진선여고 댄스동아리 걸손탑의 무대를 시작으로 전통 연예그룹 광개토, 국악밴드 나비, 김경호 밴드 등의 공연으로 울릉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회당 문화축제는 울릉도에서 탄생한 종조 회당대종사를 기르기 위해 2001년 시작된 울릉도 최대규모의 문화축제로 지역문화 발굴과 사회적 회양, 문화보급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